목포 MBC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목포 국회의원 선거구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. 현역 의원의 선호도가 다른 출마 예정자들보다 높았습니다.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. 목포 시민들에게 내년 총선 출마자로 거론되는 인물 중 누구를 선호하는지 물었습니다. 김원희 현 국회의원 31.9%, 배종호 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15%, 윤소아 전 국회의원 11.3%, 이윤석 전 국회의원 6.1%, 문용진 현 부부요양병원 병원장 5.6%로 나타났습니다. 다음으로 김명선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장 3.1%, 윤선웅 현 국민의힘 목포시 당협위원장 2.8%, 최국진 현 진보당 목포시 위원장, 김한창 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의원, 신재중 전 청와대 관저 비서관이 뒤를 이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후보로는 누가 나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김원희 현 국회의원 32.5%, 배종호 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 20%, 이윤석 전 국회의원 8.7%, 문용진 현 부부요양병원 병원장 7.4%, 김명선 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장 5.5%, 신재중 전 청와대 관저 비서관 4.9% 순이었습니다. 김영록 전남지사 직무수행평가도 물었습니다. 목포시민들은 65.1%가 김 지사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, 신안 군민들도 70.1%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박홍률 목포시장 직무수행평가에 대해 목포시민들은 64.9%가 잘하고 있다, 27.9%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박우량 신안군수 직무수행평가에 대해 신안 군민들은 67.9%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, 25.1%가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. 정당 지지도에서는 목포시민 72%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고, 국민의힘 지지도는 6.9%로 나타났습니다. 신안 군민은 74%가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했고, 국민의힘 정의당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.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,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. 김희입니다. 돌아다녔 4시 이후에